회장님,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자가 났습니다 여보,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등골 빠지게 짐 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여다 회장님이 되셨어요 어? 나 이제 회장이지 회장님? 여보, 이제 이삿짐 나르던 거 잊어? 나 잊을 거야 우리 이제 부자야 이 부자지 그러니까 이 부를 누려 짐 가지고 왔습니다 아, 예, 해주세요 회장님, 회장님 쏘리 누리지 못했어 아, 그래요? 편의시십시오 아, 그래요? 너무 좋다 세상에, 고급지다 대체 방이 몇 개야? 여보, 여기는 바닥이 통째로 다 대리석이에요 나, 여기서 잘래? 아, 그래, 그래 사모님, 거기 화장실입니다 아, 쏘리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, 그래, 그래요 아, 세상에 여보, 진짜 최고급이라서 그런지 너무 좋다 세상에 여보 이것 좀 봐 헐키 나 참 항상 참 저기요 네 이거 전에 방 쓰던 사람들이 두고 갔나 본데 이거를 청소를 어떻게 끌리기 할 수도 있어요? 당장 주인 돌려줘 아, 이거는 호텔 이용하시는 동안 입으시라고 그냥 둔 겁니다 음? 아, 리얼리? 아, 그럼 우리 그냥 입어봐도 되는 거예요? 아, 그렇구나 그냥 입어, 여보, 잘 어울리네 저기, 틱대로 갖다 줘요 좀 작아 알겠습니다 아, 그래요? 그럼 주문하신 눈 서비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, 잠깐,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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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뭐하는... 어이구, 참... 이었다 줘 아이, 좋았다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아, 세상에 귀찮은 날은 짜장면이 최곤데 아, 오늘은 그냥 먹읍시다 회장님, 테이블 위에서 드시는 게 이... 아, 쏘리 아, 쏘리 슬퍼니 테이블 있었어 네, 맛있게 드셨죠 아, 그래요? 회장님, 며느님 도착하셨습니다 어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, 이게? 아, 뭐야? 아, 스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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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스탑! 아, 스탑! 아, 스탑! 어머, 선생님! 스탑, 스탑! 아, 됐어요 아가야, 너 지금 뭐하는 거니? 어머님, 아버님, 여기 17층이라고 그래서 저 사다리차 타고 올라왔어요 어머, 세상에, 아가야! 어머, 세상에! 아가야, 조심해라 아가야, 너 왜 이러고 다니니? 내가 호사를 누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, 응? 이런 고것 짓음식 이젠 누릴 수 있다고 죄송해요 어머니, 그럼 저 이 음식 좀 테이크 아웃 해보는 호사 누려도 될까요? 테이크 아웃 누려 아, 신나! 랄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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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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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가가 뭐하는 거니? 아, 아가야! 뭐하는 거니? 죄송해요 어머니, 제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제 허리가 냉장고 무게를 기억해요 그래도 전 어머니께서 아가, 니가 이제 물건 감쌀 때 이 뽁뽁이로 이쁘게 잘 감싸는구나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에이... 내가 당신이 자꾸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이 뽁뽁이 터뜨리는 것보다 아가 얼굴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아, 나야? 제발 호사 집룰이야 앞으로 나아지겠지 회장님! 1층에서 바이오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쪽으로 옮기시죠 아, 그쪽으로 옮깁시다! 자, 옮깁시다! 자, 옮깁시다! 자, 옮깁시다! 하하이! 사다리차! 사다리차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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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